국민의힘의 특위가 위조투표지 사용에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득표수 조작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 조작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선관위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의 특위가 요구한 대로 투표용제를 교부할 때 투표용제가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게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위원회 들에게 여러분들 업소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압박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은 그동안 특히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9만 표 정도를 조작할 것 같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예정한 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으면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고편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뭐죠 예 털은 바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쟁에서 국민의 힘의 특위가 밀리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하게 되면 저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조작을 통해 329만 표 정도를 조작할 것이고 그리고 꼭 같지는 않지만 대략 여러분들 비슷한 수의 이런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략 집어넣고 선거 무효소송 하게 되면 또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투표함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주면 되니까 걱정할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무효소송은 대부분 제기를 못하는 거죠. 선관위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냥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힘만 갖고 있으면 329만 표는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위조투표지 만드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여러분 가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은 좀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태우로부터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평균적으로 김태우 후보는 16.5% 차이가 나고 더불어민주당은 17.2%가 차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미친 숫자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셨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의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투표를 먼저 까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를 건 전반부에는 민주당 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일투표 본투표가 여러분들 개봉될 때는 거의 접전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차이값이 항상 더불당한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를 차지하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강서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동에서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은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플러스 17% 전후 김태호는 마이너스 17% 전후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앞에 거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8.5%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도 대한민국 지성들이 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뭐죠. 그냥 그냥 두더지처럼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급쟁이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다부졌던 분 가운데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 키가 좀 작으면 하셨죠. 키가 크고 허구대가 멀쩡하면 그냥 급도 많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국힘당에서 17.5%를 훔쳐가지고 더불당한 게 17.5%를 더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점에서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례이고 너무나 시사적이고 예고편에 해당할 정도로 귀한 선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기 세력들은 상대방의 사전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상대가 받은 사전 득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조작값 25%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사용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좀 성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누구도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보다도 발표를 뻥튀게 해버리는 겁니다. 100명이 참가했는데 200명으로 이런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100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사전투표율 뻥튀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한 4년 가까이 이름 다루은 그런 소위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감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인간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신종사기수법을 테스트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인수 확정이 됐을 때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 하고 37,453표를 미리 찍어놓은 겁니다. 선거인수 확정됐을 때. 그래서 투표함 속에 다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표할 때 깨끗했던 겁니다. 그 멋진 방법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7,453표를 그냥 진기훈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더블당 후보표를. 그리고 그냥 거기다 투표함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아주 선거안위가 발표할 걸로 선거안위가 발표할 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수가 확정된 사전투표일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강수구 가양일동에서 몇 대 몇 염창동에서 몇 대 몇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조투표제를 다 만들어 놨다가 4박 5일 사이 아까 본 것처럼 그게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막 쑤셔 넣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저질렀 겁니다. 상황이 이런 변동이 안 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4월 10일 총선에 거짓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표가 이 표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은 실제로 15.43% 선거인수 균형으로 사전투표율이 15.43%인데 그걸 22.96%로 뻥튀게 한 겁니다. 7.49% 거기서 37,473표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강서구에 20개 동하고 거소투표에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일정 비율로 진교훈이 함께 더해줘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압승을 한 겁니다. 이 방법을 제야 전문가가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람들 우리가 참 미울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을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2020년 4.15 총선도 여러분들 밝혀졌을 뿐만 아니고 부정선거의 전문 문재인이 등장하던 2017년 대선 부터 586 운동권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뭡니까 접수해 가지고 완전히 말아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전부가 뭡니까 파노라마처럼 다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조직화하고 핵심을 괴뚫고 하는 부분들이 젊은 날 훈련이 딱 돼 있으니까 그 인간들이 너무나 불행한 거죠. 내가 없었으면 시켜먹었을 건데 이제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신종사기수품을 여러분들 도입했더만 신종사기수품을 이틀 만에 다 까발려 가지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어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그들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좀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쇄 날인만 할 수가 있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천장 만장 백만장 관계없는 겁니다. 종이 329만장이라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격이 달려 있는 인쇄 날인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이 끝난 다음에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 소각 처리하고 거기다가 인쇄소에서 만든 것을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숫자를 제조해가 그걸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빳빳한 투표지들이 수없이 나온 거죠. 이런 것이 왜 나왔습니까 새로 다 집어넣고 태워버렸거든요. 태워버려 가지고 전국 방방국구의 화재 사건이 계속 터진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대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것도 사기죄나 위정죄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반란을 꾀한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반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감추기 위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 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횡랑식 사전투표 함의 이름 아가리를 여러분들 열고 거기다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짓을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 창고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보기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일반인들의 예상함 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를 해체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은밀한 점으로 조사를 거쳐 가지고 개인별 책임을 묻힌 한 이 나라는 뭐죠? 예. 해생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선거 부정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겁니다. 나라의 시험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패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짓을 젊은 날 민주화를 했다고 여러분들 훈장처럼 여기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의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4.15 총선 때 여러분 누가 총대빵이었습니까? 이해찬 씨가 여러분 총대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꾼 출신 구로구에 여러분들 이인영 씨가 원내대표였습니다. 사무총장이 구리 씨의 윤호중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부원장의 이건영입니다. 그 외에 수뇌부 송영진이 다 날리겠습니까? 모를 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80석이 나오고 야단법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럼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고 치고 그럼 앞으로 공방사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여름 부정선거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것은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가늠한다. 이 관리규칙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것을 2014년부터 10년간 여러분들 그것을 선관위에 고집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반항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방송을 정리하기 전에 숫자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전투표일을 조금씩 뻥튀게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익진영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회가 보수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성비 변화에 맞춰가지고 유일한 타계책은 선거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왔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사전투표일을 조금씩 올려온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압도적인 변수가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한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정치 지형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잘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좌익들한테 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수단 하나로 그 사람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꿈꾸게 됐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사전투표일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게 만들고 바로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가 끝난 다음에 즉시 삭제하도록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그게 2015년입니다. 모두가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겁니다. 사전투표 자수를 모르게 그러니까 사전투표자로 계속 자기들이 조금씩 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표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대단히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입니다. 어떤 표인가 하니까 이걸 오래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내보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자료의 초안은 제야 전문가가 제공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귀를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보신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에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사전투표회는 선거인 수 100명당 15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15% 이거를 22.50%로 여러분들 뻥튀기 한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50% 정도 올린 겁니다. 이 도식을 그대로 뭐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는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해 가지고 표를 더 도덕질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988만 표까지 여러분들 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리면 올릴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승리를 담보하는 대신에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는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하는 거가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여러분들 바로 일종의 최적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988만 표까지는 도덕질을 할 수가 있는데 329만 표 정도만 도덕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윤 대통령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찍소리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최저점 얼마나 조작할 것인가 최저점을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바로 7.50% 정도는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50% 조작하게 되면 국민들도 깜짝하게 속이면서 발각될 염려도 그렇게 높지 않는 이 점을 바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언제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을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의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22.60%고 2022년 또 대선의 36.93%인데 이게 진짜가 아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거관리부위원회가 발포한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걸 계속 손을 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22.60%가 발표했는데 이게 22.60%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뻥튀기한 것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뻥튀기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반케 여러분들 전국에 골고루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산해서 권력을 훔치는 그런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자수를 조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사전투표율에 입장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가 여러분들 캠코드로 가지고 찍을 수 있게끔 얼굴 안 나오면 몸이 상반신에 찍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겔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cctv에 다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아니까 얘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쏘기는 것이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사전투표자수에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 같다는 이야기예요. 2022년도 대선 사전투표율도. 240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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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화끈하게 몸에 해버린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 그래서 제야에 계시는 제2교수님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이 인간들은 사전투표자수가 알려지지 않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제야전문가가 계산해서 넘겨준 자료입니다. 2020년도 총선에 실제 한 19.99%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2022년 총선에서 6.70% 정도로 이 인간들이 조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97만 표를 투입한 겁니다. 가짜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사람들이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32.43%인데 선관위가 36.93%로 발표한 겁니다. 5.50% 정도가 올린 겁니다. 2024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5%대 실제 사전투표율을 7.49%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변이 없으면 선거 사기범들은 사전투표율을 최소 7.50% 이상을 올릴 것 같아요. 최소 7.50%면 정부의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거뜬하게 뭡니까? 200석을 넘기는 겁니다. 그 소위 고지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관위는 발악을 할 겁니다. 인쇄 날인은 절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다고. 시골에서 과거에 아이들이 뭡니까? 그냥 뒹굴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땡깡 부릴 때 그것처럼 뭡니까?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처음에 한 번 소개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연구자도 시간이 가면서 다른 사례를 많이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인구 구성비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인구 구성비 변화처럼 이런 중요한 변수가 없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어 표현은 데모그래픽 팩다라고 이렇게 용역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늙어간다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에 대해서 속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심하고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역주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 가장 좋은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증 이미지 즉시 삭제한 것이 있고 cctv를 통해서 사전투표 자수를 여러분들 캘클레이팅 카운팅할 수 없다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만 발표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선거가. 그래서 이 인간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사기수법이 계속 진화해오면서 뭘 여러분들 증가시켰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율.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 15%보다 22%로 7.50% 뻥튀기한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실험을 거쳐서 많은 재미를 보다가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화끈하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거의 유사한 방법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테이블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사기범들이 손을 대온 것 같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6.7%가 그렇게 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4.15 총선에서 6.7%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로 따지면 25%입니다.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25%니까 여러분들 4명 가운데 1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25%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4명 가운데 1명 숫자를 새로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 편한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 조작 가정 331만 표 조작 가능 실제로 3구 대통령 선거 240만 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구 대통령 선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을 해 가지고 들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주 작게 조작을 한 경우에 속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실제 조작을 해서 120만 표를 훔치고 120만 표를 더 해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풀 자체가 331만 표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작을 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면 7.5%면 329만 표고 지역구 의석만 더블당이 194석 비례대표 합치게 되면 214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3%만 하더라도 132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다. 132만 표를 집어넣으면 정당 투표를 합쳐가 195석 정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힘당 의석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의석수가 100석을 못 넣으면 띕니다. 100석을 넘길 수 없게끔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89석 91석 73석 70석 조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개헌 저지선은 5% 되면 거의 다 무너지는 겁니다. 탄핵순하고 개헌 저지선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193. 3. 4. 5.